Q. 방에 컷 큰 걸로 저도 아유 방 크다 여기가 그럼 옷장하고 없었던 건가요? 저거 별로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옷장은 따로 없죠? 아 이게 옷장, 신발장 신발장, 옷장, 책상 방이 엄청 큽니다 화장실도 크고 여기서 이렇게가 4m 50cm 여기서 이렇게가 3m 60cm 이거 1000에 50이나 2000에 45에 관리비 6만원이라고 하셨죠? 아우 좋네요 화장실도 크고 화장실도 크네요 크네요 아우 좋네요 위치도 신림역하고 봉천동 사이긴 한데 건물 지은지도 얼마 안됐고 채광도 좋고 괜찮네요 방이 1000에 50이면 아주 싸네요 저도 방을 많이 이 정도면 아주 싸고 좋네요 좋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계획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작합니다